우리 조천자님의 두 번째 곡은 천년보정으로 한번 가보실까요? 자 천년보정입니다 부엌이 울어 대면 필상을 내도 젖동새 울어 대면 기름을 내도 지지깐 딸 생각에 제도 못 오게 기름을 바라보시는 어머니 고립자여 가달도 고생하시고 자기의 한 명생을 살다 마신 어머니 천년보정 남겨두고 어디 길을 가신 거니 천년보정 남겨두고 산세만 우네 천년보정 남겨두고 천년보정 남겨두고 천년보정 남겨두고 우어미 울어 대면 길상을 배고 천년보정으로 대면 기름을 매고 지지난 날 생각해 최후의 고객님을 바라보시는 어머니 잘 살라고 잘 되라고 빌어주시니 자주의 당병새를 생각해 최후의 어머니 청년 후추가 당병으로 어디를 가셨나 눈나리의 솔방에는 상쇄가 우네 상쇄가 우네 상쇄가 우네